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도 이쁜 다육식물 두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첫번째 다육식물은 이 앞에 있는 애심이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는 다육식물 중에 한가지일거에요 유통도 굉장히 잘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애심과 을료심에 관해서 구분법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애심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다육식물 중에 한가지가 을료심이 있는데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애심같은 경우는 물드는 방식이 전체적으로 많이 물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을료심 같은 경우는 입 끝에가 좀 강하게 물들고 나머지는 좀 약하게 물드는 편이고 이 을료심보다 애심이 입장이 훨씬 더 큽니다 뭐 이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을료심하고 애심 구분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거에요 어쨌든 간 이 앞에 있는 이 애심이라는 다육식물을 오늘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애심같은 경우는 쇠돔 속에 속해 있고 멕시코에서 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오는 다육식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애심도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 온 다육식물입니다 지금 보면은 밑에도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달려있고 위에도 이렇게 통통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애심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입장이 굉장히 통통합니다 통통하면서 바나나처럼 좀 긴 모양새 약간 바나나하고 비슷하긴 하네요 약간 꺾어진 것 같은 느낌도 바나나처럼이나 길고 좀 통통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다육식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애심을 한번 보여드릴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조그만 아이랑은 다르게 색감도 굉장히 이쁘게 색이 들어있고 그리고 입장도 조그만 아이보다는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애심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한가지죠 입장에 전체적으로 색이 물든다 굉장히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모습인데 보면은 통통한 입장에 이렇게 분홍색감으로 해서 굉장히 이쁘장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통통하죠 통통하면서 색감까지 이쁘니까 통통한 매력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다육식물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요런식으로 또 이 색감뿐만 아니라 애심같은 경우도 이 목대로 자라는 다육식물 중에 한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키우면 오래 키울수록 멋있는 작품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정말 장점이 많은 다육식물 중에 한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힘이 있어 보이는 목대에요 힘이 있어 보이는 목대이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은 쉽게 부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해서 굉장히 이쁘죠? 색감도 굉장히 이쁘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이 애심같은 경우는 이 을료진 같은 종류들은 성장 속도가 좀 빠른 편에 속한 다육식물입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다는 거는 그만큼 햇빛을 놓치면 이 속도 또한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햇빛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지 이 우짜람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햇빛이 부족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렇게 이쁜 색감이 안 나오면서 이 다육식물 지금 보면은 약간의 분가루가 있는데 이런 분가루 같은 것도 아예 없어지고 입만 길어지면서 잎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이런 통통한 느낌이 아니라 잎이 얇아지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아 햇빛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애심 번식 같은 경우는 잎꽂이 또는 삽목 둘 다 가능한 품종이면서 또 이제 유통도 굉장히 잘 되고 가격도 비싼 편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목대로 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있겠지만 조그만 아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은 꼭 한 번 키워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 주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상태가 굉장히 탱글탱글하니 건강한 모습인 거가 아마 여러분들도 보여지실 건데 물이 부족할 때는 이 밑에 입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쭈글거림이 시작이 됩니다 쭈글거리면서 지금은 아주 탱글탱글하니 윤기도 있어요 이런 윤기도 없어지니까 그런 증상이 전체적으로 이 식물에 전체적으로 그런 증상이 보인다 싶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이 파키베리아 속에 속해 있는 그린이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아마 애심보다는 유명한 다육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이 그린이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유통이 되어온 다육식물이고 지금도 꾸준히 유통이 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보기에도 아시겠지만 그린이 같은 경우는 입장에 백분이 굉장히 많은 품종 중에 한 가지예요 딱 보기에도 이렇게 하얀 색감의 백분들이 보여지실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하얀 느낌이고 그린이라는 이름과 거의 맞게 초록색감과 하얀 색감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그린이도 멕시코에서 온 다육식물이에요 멕시코에서 온 다육식물들이 정말 많죠 멕시코에 다육식물들이 많이 자생하다 보니까 이 그린이도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 온 다육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그린이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목대가 아주 그냥 멋스럽게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목대들이 보여지실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멋들어진 목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린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린이 같은 경우는 성장속도가 그렇게 빠른 다육식물이 아니에요 성장속도가 빠른 다육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대로 자라기는 하지만 목대로 만들기까지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그린이도 마찬가지로 입장에 백분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보면 백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딱 보여지실 거예요 이렇게 딱 보기에도 백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오랜 시간을 키우면 이 목대로도 자랄 수 있다 다만 이 목대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린이도 입장이 통통한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에요 보면은 좀 통통한 느낌의 매력이 딱 보여지실 건데 요런 느낌으로 해서 통통한 입장에 약간 좀 쫓빛한 입장과 굉장히 잘 어우러진 다육식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햇빛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린이도 이렇게 약간의 분홍색감으로 물드는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입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간씩 분홍색감이 중간중간 나오는 거 보여지실 건데 뭐 전체적으로 강하게 물든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초록색감이 강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분홍색감이 있기 때문에 이 색감의 조화가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끝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색감이 나오는 다육식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다육식물이에요 이 끝에 약간의 각도 좀 그리는 것 같고 각진 모습도 그려지면서 이 끝에 이렇게 색감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다육식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이도 이 번식 방법 같은 경우는 입꼬지 3목 둘 다 가능한 품종이고 유통은 어느 정도는 잘 되는 편이에요 뭐 애심에 비교하자면은 애심보다는 좀 못할 수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유통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 좀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께서 구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은 충분히 구해볼 만한 다육식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쁜 다육식물 그린이였는데 그린이도 이 물 주는 타이밍이 똑같습니다 지금 딱 보기에도 여러분들 이 물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입장은 빳빳하니 서 있고 뭐 어디 하나 좀 쭈글거리는 모양새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윤기도 있는 게 전체적인 상태는 너무 지금 좋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입장이 뒤의 입장부터 쭈글거림이 시작되면서 윤기가 없으면은 그건 또 물 주는 타이밍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럴 때 물을 듬뿍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애신과 그린이라는 다육식물을 소개시켜 드려봤고 둘 다 너무 매력적인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키워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둘 다 이제 대표적인 국민 다육식물로써 가격도 저렴하고 유통도 잘 되기에 여러분들께서 좀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다육식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번 마무리 해보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